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한승의 사무국 인턴 기자, 정권이 바뀌면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정부 혁신을 위해 정부기관을 통폐합하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돈을 열심히 넣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며 연금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정부 역시 해결의 질을 표명하며 국정운영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기조에 맞는 국정과 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며 이를 수행해 나간다. 하지만 민영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서는 민영화. 민영화는 물론 정부 혁신에 빠질 수 없는 수단이며 우리나라 보수정권의 오랜 꿈이었다. 근래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민영화를 왜 하고자 하는 것일까? 정부 조직을 관료제라고 말한다. 관료제는 피라미드의 형태로 문서화된 규칙에 따라 계층화되고 분업화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관료제는 여러 병폐들을 가져온다. 행정에 무사한 일 부패 매뉴얼에 따른 업무 처리는 시민들을 불편해 빠뜨린다.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방법이 있다. 공무원의 보수를 다른 직업보다 높임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부정행위로 해고당할 시 받게 될 가치의 상실을 크게 만들어 공직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다. 민영화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민간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많다. 정부 특성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점에 가까운 데에 민영화는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법 집행에 대입해보자. 법규가 관료제에 의해서만 수행될 경우 집행이 부실하거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종종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스거리이며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죄를 덮어주는 부패 역시 만연해 있다. 하지만 민영화는 법 집행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민간 법규 집행이 법규 위반자로부터 걷어들인 벌금은 민간 집행자의 이득이 된다. 따라서 집행자는 업무를 보다 열심히 수행하고자 할 것이며 법 집행자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패는 사라지고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도소를 민영화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민영화된 교도소의 고객이자 수익 창출원이다. 따라서 민간 교도소는 더 많은 수감자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도소를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범죄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전세계 인구의 5% 남짓이 거주하는 미국의 전세계 수영자의 25%가 모여있다고 한다. 즉 민간 법 집행자로 운영되는 민영화는 자칫 민간 집행기관의 잘못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고자 한 본래의 동기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법 집행이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조정기능을 민영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통치과정을 민영화할 수는 없다. 오스본 구스너 시장이 공공행정보다 더 적합한 분야도 있지만 모든 업무 분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교도소 민영화라는 단적인 예로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편향되고 실패한 예시로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처음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만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구교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민간기업의 서비스질이 좋지 않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약자들이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앞서 언급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역시 신중한 고려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수익성 정부의 재정 건전성 등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민영화가 가져올 책임성 문제 시장 실패가 가져올 피해 형평성 저해 안전성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며 단지 정부의 업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수익성 정부의 재정 건전성 등등은 안 될 것이다.